지구촌 모두가 쓰나미 공포에 떨고 있다. 자네가 엔터폴리야? 프랑스 하면 애플터, 브라질 하면 썸버, 눈두리시나. 쓰나미? 당연히 짐 싸. 너 이제 뭐 할 거야. 사업. 고객 감동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. 어서오세요 고객님. 첫사랑 택시 삼아줍니다. 찾아서 한번 하게 해주는 겁니까? 네? 찾으면 어느 분께 연락드릴까요?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주세요. 더워 제발 죽여주마! 편한 일 하면서 결혼해서 좀 그러고 살란 말이야 인마. 누가! 안 어울려요 저랑은. 갈게. 나 간다고 가세꺄 씨. 끝어? 첫사랑은 뭐 못 잊어? 아빠 그게 아니라! 어디서 좀 만나긴 했을 거 아닙니까? 인도요. 당연히 차도는 아니겠지요. 아. 인디아. 그 사람 내가 못 알아보면 어쩌죠? 그 사람이 뭔지 알아보면 되죠. 저기요! 마지막 배정. 일부러 그랬죠? 남자는 다 똑같다더니. 배 30분만에 있는 것은요? 일부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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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애인 생긴다며? 당연히! 용건만 끝나면 다시 보고 싶지 않아. KEY LEXONFLD 되셨습니다. 마지막 배 정국 씨. 퇴울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